아 아 안녕하세요 날락스 입니다 아 지금 아침이 이제 밝아 오고 있습니다 아 밖이 되게 추운 것 같은데 아 바람이 안부네요 여기는 아야지 내변 입니다 으 아 6시 20분 음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바지 속체면에서 그래서 물회를 먹고 여기 4시에 왔나요? 5시에 물 채우고요. 여기 화장실에 물 잘 나옵니다. 물 채우고 진짜 물을 끌고 물 흥고 물 흥고 물 흥고 물 흥고 배들 많네여 엄청 많이 지금 오징어 뺀가 이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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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네요 이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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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네요